흐 엎 이거야? 왜 물이 이전이 안돼 뭐야뭐야뭐야 오오오 피하는건가? 이게 시민이야?! 오와와와 죽었고 나 잘하는데? 거의 비행기 게임 수준 빌막 되나? 빌막 뭐야 왜 안죽어? 죽었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? 여기다야겠다 안죽는데? 이걸 어떻게 죽어? 이거 터져먹었는데 어! 이 사람 한명 남은건가? 길막 안죽어 이 맵이 이상해 이거 죽을까 그냥? 터질 때 옆에 있으면 죽는다고? 그럼 언제 죽어?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? 랜덤? 울트라의 우리 울트라를 피해서 안의 도착지점까지 가라 시민이 죽더라도 다 생겼네 한 마리네 시민이라도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? 가라! 가라! 야! 야! 미켜! 으아악! 으이씨! 오케이 가능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울트라 오른쪽에 다 갔으니까 비켜! 비켜! 한 마리더라도 가면 돼! 한 마리더라도 가면 돼! 한 마리더라도! 왔다! 왔다! 나이스! 나지 2승 됐고요 도망자 시민은 끝까지 살아남아라 못생긴 여자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 어딨어? 못생긴 여자거든 맞은다 맞춰있다 오오! 이식이게? 오오! 어! 그렇지 길막 살짝 구매주고 약간째 ㄷ 3승 나이스 너무 쉬운데? 아니 룩박 수준 이것밖에 안 돼요? 파일런드 지여서 벽을 넘어라 파일런드 버그를 이어 갈색 땅에 부딪히면 죽게 되는 조심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 아이씨 아 고집 존나부려 아 나오라고 아이씨 프로브 도망치기 악혼을 초심이라 세계의 목숨 잃지 마라 쉽네 나왔다 나왔다 나 동숙형 커트를 살짝 빨간 막아주고 나한테 걸렸나? 나 걸렸다 나 걸렸다 큰일났다 이거 가까이 붙어주고 살짝 길막 살짝 길막 무섭게 해주고 무섭게 해주고 나이스 오케이 한명 죽었고 살짝 길막 그렇지 죽이고 으하하하하하 저기 가서 길막 떠해줄까? 빨간색 죽일까요? 어 투랄이다 야아 이거 야 늘어나네 이거? 거의 김태경 프로브 살짝 막아주고 같이 죽어 빨리 끝내 그냥 안 끝날 것 한 번 더 죽고 한 번 더 죽고 어 나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했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는 건데? 퓨우 살았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아 배스키라비스 아 진짜 아 나 죽일 거잖아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안 되잖아 정치해 하지마 야 파랑이 솔직히 파랑이 죽이자 아니 파랑이 나잖아 아니 파랑이 나잖아 1등이 나네 혼수 노 혼수 노 혼수 노 혼수 노 혼라 혼수하니까 죽이죠? 호호 혼라 혼수 노 형 혼라 혼수 노 혼라 혼수 혼라 혼수 노 적들이 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 적끼 가까이 있을 때 버릇에서 숨어라 저기가 사라지만 다시 달려라 혼라 달려 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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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아 어그로서 걸렸어 눈에 야 야 제발 제발 빨리 가야돼 아 나 너무 쫄보야 어 죽었다 나이스 그럼 안전방으로 가자 내가 제일 앞서있어 안전하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굿굿굿굿굿 굿굿굿굿 욕심 아 아 아 아 욕심부리다가 하이에벗에 피하라 게임화면이 매우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아 이런건 싫은데 지진 피하기? 질라시네 아 진짜 뭐야 제발 어지러워 아 짜증나 죽으세요 아 하기싫어요 멀미나요 아 제발 아 아 조잤다 아 욕이 존나하나 어떡하지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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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못하겠다 못하겠어 어떡해 같이 갈까? 이렇게 약간 놈하던 것처럼 옛날 핸드폰 놈할 때 저 돌리면서 했거든요 뭐야? 아 목 아파 씨 아 아 어지러워 아 빨리 죽으세요 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가만 있는 것 보단 약간 괜찮은데요? 님들도 해보세요 좀 나아요 가만 있는 것 보단 가시의 뜻을 받들어 명예가 나를 용도하리라 가 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들어 보여 보여 나이스 오케이 퀸을 움직이면 시민이 생산다 퀸으로 타는 플레이에 시민을 죽을 수 있다 1분 안에 가장 많은 시민 땅 따먹기잖아 아 정치 게임이잖아 이거 아 이 노란색 보세요 나만 따라서 아 아니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반전 컨텐츠 63 돌아왔고요 지금 빨간색 59점 갈색 60점 비슷해요 누가 1등을 할지 모르는 상황 됐다 이렇게 해보자 헐 진짜 팅맨이네 아 이거 1번으로 움직여 아 오 죽을 뻔했다 너 일로와 1번? 해볼래? 내가 너 쫓아간다 여기 막겠다 아.. 그만 막아버리지 여기 막아버리지 지금 위로가서 막겠다 이거 막자 거미지 알았어요 거미지 알았어요 이거 막아버리지 어 내가 막혔어 밀렸어 아니 이.. 거미가 좀 넓네? 나 안.. 이게 뭐야 거미가 좀 넓어 이만해 배고픈 울트라 시민의 강제 시민을 먹어야해 얘도 운력되나? 안되네 내꺼야! 이 사람들 내꺼야 다 내가 죽일꺼야 어 많다 시민 많다 내꺼야 이 자식야 야 이거 에이밍 카보 모드 되게 어렵다 쪼끄매가지구 애니메이션이라서 진짜 안찍혀 먹었고 먹었고 가운데로 똑같아 여기 젠데니까 아 젠장아 대기했다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로 와서 떨어지는 것도 다시 한번 먹어주고 여기 모여있는거 짬처리해주고 여기로 오는거 먹어주고 여기로 오는거 먹어주고 여기로 오는거 이 느낌으로 왜왜왜 왜 안돼 무적구간인가 저기 무적구간이네 저기 여기서 먹어야될거 같은데 와 개 안찍혀 와 죽었어 빨간 개 쌉코스야 꺼져 그냥 다 알고있네 이거 아주 불구 Stallone 안녕하세요 들으시네요 리액션 지금 달걀 수지 일요 웃음 감사합니다.